유닛 27번입니다. 7 다시 27을 했죠. 등의 접수가 여러개의 문장입니다. 메인 포인트죠. 한 문장에서 등의 접수가 여러개의 등의 접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 연결하는 것은 혼동될 수 있죠. 당연하죠. 연결하고 AB는 형태와 역할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고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잘 고려하는게 중요한거죠. 문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봅시다. what culture does. 이거 자체가 주어예요. what 자리 주어입니다. is take what is available in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somebody interpret it socially and fill. and fill it with socially shared meaning and feeling. 테이크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이야 사관학교 문장이니까 좀 복잡하네 보호입니다 보호 what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what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크라고 하는 것이다 문장의 뼈대는 이거예요 이 형식 문장이네 자 봅시다 what 주어고 아 주어가 아니지 목적어네 what의 목적어죠 culture 주어고요 does 동사입니다 이거 도동사 아닙니다 what culture does 테이크 what is available 아 이거 또 나왔어요 여기 목적어네 테이크의 목적어죠 다시 테이크의 목적어입니다 what is available in 여기까지 가르칠게요 자 이 테이크의 목적어가 what 절입니다 what 절이 테이크의 목적어입니다 what 절의 목적어입니다 what 절의 what 절 자체도 여기서 또 이게 what 주어 is 동사 is available for 이렇게 되겠습니다 in 예 physical 그 다음에 interpret it socially 어 여기에서 interpret 가 있는데 interpret 가 있는데 이게 동사죠 이렇게 테이크가 첫 번째 동사입니다 얘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얘가 왜 두 번째 동사냐 자 자 테이크 동사원형 interpret 동사원형 예 그리고 fill 동사원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is는 단수동사죠 interpret take fill 전부 원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 interpret and fi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더드 하는 것은 take interpret fill 세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V 아이고 fill V3 문장군정 그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interpret interpret it 소셜리 interpret 를 수직해 주네 fill it feel 네 feel it 그죠 with 소셜리 shared meaning 소셜리 예 shared 네 meaning and feeling meaning feeling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병력이죠 봅시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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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ivate 해서 온 겁니다 does 동사죠 하다 자 문화가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하는 건데 뭐라는 거냐면 테이크 가져오다 테이크 what is available 야 가용한 거 가져오는 거야 문화가 한다는 것은 가용한 것을 가져오는 거야 야 어디서 어디에서 가용한 거야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 거야 이용 가능한 거야 physical and human environment physical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 인간적 환경 휴양용사입니다 물리적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 에 에서 가용한 걸 갖다 쓰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가져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인터프리트 번역하는 겁니다 it 자 it it이 뭐냐 가용한 것 인간 사회에서 또는 물리적 환경에서 가용한 것을 인터프리트 번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번역할까 사회적으로 번역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딱 번역해 그 다음 그걸 채워 with 뭐로 채울까 사회적으로 shared 공유되는 의미 감정 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게 얘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4 봅니다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medications 대어는 해석하지 않죠 아 동사죠 아가 나오니까 복수 명사가 나오겠네 many medications 주어져 that 아 safe 관계자 명사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 safe 뭐죠 effective c1 c2 왼절 끌어줍니다 when taken alone but ineffective or counterproductive when 아하 이거 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르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a가 있습니다 oa가 있는데 이게 oa를 중심으로 oa를 중심으로 병렬구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병렬구조나 그 지금 oa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절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색깔을 딴 걸 하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이게 병렬구조입니다 oa를 중심으로 두 개의 병렬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건 이 대절이 있습니다 대절 대절은 관계사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관계사절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관계사절이죠 많은 메리케이션 약이 있어요 덫이라고 하는 약이 있다 다시 대절이라고 하는 많은 약들이 있다 대절이라고 하는 많은 약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대절이 여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관계사 대신입니다 자 어떤 대신이냐 안전하다 그리고 이펙티브 효과적인 것이다 효과적인 메리케이션 약이다 약 자 뭐 할 때 약이 여러 개니까 대이죠 대야 생겨된 겁니다 그죠 테이크는 복용되는 거죠 복용되는 거죠 언론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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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되었을 때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이 있어 안전해 안전해 그러나 그러나 아 잠깐 이거 괄호 잘못 쳤다 아 괄호 괄호 여기다 이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괄호입니다 벗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거네 요렇게 이 오아가 연결해 주는 거는 누구냐면 이 오아가 연결해 주는 것은 요거랑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혼자 복용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비효과적이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고 카운터 프로덕티브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 역효과를 낳는 겁니다 역효과를 낳는 그래서 공격이 어택인데 역공 역습 카운터 어택입니다 카운터가 이게 역이란 뜻이에요 역효과를 낳는 거죠 뭐 할 때에는 복용될 때에는 복용될 때에는 인컴비네이션 어 컴비네이션 위드 누구누구와 같이 그죠 같이 이렇게 함께 복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과 함께 그죠 어 복 이게 이게 혼합이 혼합 혼합이라고 이게 썩는 거야 썩 썩 썩 썩는 걸 얘기하는 거야 콤비네이션이 이게 바인드가 묶는 건데 CO 여러 개를 한 껄에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혼합되면 이제 효과가 역효과를 나거나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인에펙티브 효과 없는 거야 혼자 복용되면 안전하고 효과 있지만 어 뭐예요 그 다른 거랑 같이 복용되면 역효과를 낫거나 효과가 없는 그런 많은 약들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75번 로겠습니다 타임 프레셔 라는 거네요 자 여기 타임 프레셔 이게 조언의 자 리스트 동사가 되겠습니다 프러스트레이션 끊어주시고 We are frustrated or We experience 두번째 동산의 negative emotions 이렇게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what frustration 목적으로 바랬네 자 we our thinking our thinking becomes our thinking 주어내요 becomes 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네러워 네러워 워스 크리에이티브 시트 여기 보시고 여기서 여기서부터까지 왼절입니다 왼절이 아니고 엔드로 나눠지는 겁니다 엔드로 나눠지는 겁니다 엔드 이하가 여기까지가 엔드 입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타임프레셔라는 것이 좌절로 이끈다 그리고 뭐뭐 할 때 뭐뭐다 다시 타임프레셔가 이걸로 이끌고 그리고 뭐뭐 할 때 뭐뭐다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진 겁니다 자 시간에 대한 프레셔 이걸 압박 정도로 보면 좋겠네요 시간 압박 이라는 것이 리즈 투 리즈 투 어디어디로 투과 전치사죠 이끌어요 프러스레이션이 명사죠 좌절입니다 좌절로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할 때 우리가 우리가 몸할 때 when we are prostrated 우리가 좌절한 거죠 우리가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experience 그리고 우리가 좌절했을 거나 또는 경험한다 다른 네거티브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our thinking 우리 생각 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narrower 더 좁아지게 되고 덜 창의적이 되게 된다 랍니다 체크자고 하겠습니다 좌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narrower 하게 됩니다 그리고 less creative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2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if가 나왔어요 접속사 나왔네요 if we 뭐 뭐 뭐 we 여기까지 접속사 절로 보면 되겠네 if 절로 we 주어져 trivialize 동사죠 art and 아 아 아 아 목적어네 remove it 동사로 봐야 되겠네 목적어네요 동사 목적어 from the core of mainstream education we not only deny 가 동사네요 deny our students 저거죠 full access to 그죠 full access to one of humankind's most profound experiences 꾸려주시고요 but 미스 아 너너리 버러서 고문이네요 자 이걸 좀 자 not only 예 not only 예 어로서 자 v1 v2 이렇게 가는데 미스 자 카운트 러스 opportunities 목적어내겠습니다 투는 opportunity를 소식해 주겠죠 자 understand 부정사 부정사 understand the important role important role important role 까지가 목적어네요 가르칩니다 그러면 important role 목적어죠 가르칩니다 art plays in culture art plays 자 선행사 important role 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요렇게 하구요 여기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 생략된 구조로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가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요 어 얘는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if 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부터가 주절이죠 요렇게 여기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주절 여기가 if가 종속절이 되겠습니다 주절이 기네요 자 봅시다 우리가 trivialize 하찮게 여기는 거죠 여기다 예술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remove 제거하다 이승 미술 예술이겠죠 뭐로부터 core 핵심으로부터 제거하는 거야 중심 mainstream 유시컨 이거 주류 education 주류 교육의 핵심에서 제거한다 그죠 예술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교육에서 제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부정할 뿐만 아니라 놓치게 된다 deny 할 뿐만 아니라 체크 좀 할게요 deny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놓치게 될 것이다 뭐를 부정하는 거냐 학생들 학생들의 access to 접근을 부정하게 된다 access to 라고 합니다 자 access 명사죠 어디어디로의 접근 full이니까 완전한 접근 어디로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는 거냐 휴먼카인드 인류의 오프스토리스니가 의죠 most 가장 profound profound 심오한 이런 뜻입니다 심오한 경험으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 실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고 but countless LASS 부정이죠 카운트가 세는 거니까 셀 수 없는 이 말은 아주 많은 수많은 이런 뜻이죠 opportunity 기회를 미스 놓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기회냐 할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회 뭐를 중요한 역할을 예술이 하는 것 어디에서 culture에서 문화에서 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나도니 보러서 잠깐 봅니다 여기 나도니 보러서 나도니 그렇죠 A 보러서 B B 여기서는 이 A는 이건 당연한 거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B가 중요한 겁니다 A not only 보러서 B 하면 B가 중요한 겁니다 A는 당연한 놈이고 당연한 거고 B가 중요한 겁니다 핵심 내용이 B입니다 다음 277번 보겠습니다 What Revolves Believe Is What Revolves Believe 주어절입니다 Is 봉사죠 That 절이 보어절입니다 보어절 What 이라고 하는 것은 That 이라고 하는 것이다 That 접속사죠 The Fundamental Problem 주어고요 대절의 주어죠 Originate 봉사가 되겠습니다 In Society Not In The Offenders Them Selves 자 여기에서 And In In 병역 구조입니다 병역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Is Death C1 And Death C2 접속사 되십니다 The Best Strategy For Reventing Violent Crime 주어고요 Is 동사고요 To Eliminate Poverty And 뭐 뭐 여기까지 이게 보어입니다 부정사 보어네요 부정사니까 자 Eliminate 동사였죠 Poverty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In Equality 이것도 목적어에 해당되겠습니다 By Creating Create 죠 Create Jobs And 아 Creating Jobs Creating Jobs And Providing Social Services 가 되겠네요 자 여기도 변경으로 들어갔죠 Creating Ing Providing 되겠습니다 문장 전체 틀 봅시다 자 자유주의자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That 이라는 것과 That 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유주의자가 믿는 것은 That 이라는 것과 That 이라는 것이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 What Rebirth Believe What What은 목적어죠 Rebirth 가 실수적인 주어죠 Believe 가 동사죠 What은 목적적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Rebirth 자유주의자가 되겠네요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That 이라는 것이다 Is that 비동사 다음에 That 이 나오죠 많이 쓰는 편이죠 비동사 다음에 That That 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뭐냐 Fundamental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Originate 기원한다 이는 애서겠죠 사회로부터 기원한다 어디에서 기원하는 게 아니냐면 Opender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범죄자들 범죄자 범죄자들 자신 제기대명사 강중법 생략 가능하죠 범죄자 바로 그 자신들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기원하는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고의 strategy 전략은 뭐냐 4 자 뭐를 위한 전략이냐 Preventing 예방하는 거다 예방하는 전략 Violent Crime 되겠습니다 Violent 폭력적이란 뜻입니다 Crime은 범죄입니다 폭력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이다 투부정사하는 것이다 최고 전략은 투부정사하는 것이다 부활으로 쓰이는 투죠 자 Eliminate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거하는 거야 뭐를 제거하는 거냐 Poverty 가난입니다 가난 Poverty는 P-O-O-R 의 명사형입니다 Inequality는 불평등입니다 Equality가 평등이니까 가난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함으로써 만들어내 일자리 Drops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제공하는 거죠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셜 서비스요 사회복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By-Ing 나왔네요 By-Ing 이제 함으로써 두 가지를 함으로써 반응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78번 보겠습니다 얼두 가겠네 얼두 쭉 가세요 얼두 종속 접속서 나왔습니다 얼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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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컴한 보어네요 포 워먼 투 플레이 에이 투 플레이 나왔네 이거 이것도 주어네 이거 진주어로 봐야 되겠네 이즈 가주어로 봐야 되겠네 포가 나왔어요 의미상 주어네 위미니 플레이 스포츠 and for men to become nurses 병력 위에서 들어가네요 투 플레이 투 에 비컴 nurses 끊어줍니다 얼두 5절이 여기까지네 society still has some pretty clear definitions of what men and women 이게 주어네요 어 I should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some 부터 여기까지 이게 목적어네요 그 다음에 how they 자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얘도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저이죠 and what 여기까지 얘도 목적어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세 번째 목적어 목적어가 세 개가 있네요 세 개가 있습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록 흔한 건 아니지만 흔한 건 아니지만 사회는 still 여전히 O1 O2 O3 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 자 what what이 있는데요 what what men 아니지 men men and women men and women 이 주어죠 예 맞은 목적어네 예 should do should 가 동사죠 자 how they they 가 하우절의 주어입니다 should handle 동사가 되겠죠 situations 가 목적어죠 And what responsibilities they should What responsibilities They가 주어네요 Should가 동사죠 Should take care of가 동사죠 What responsibilities 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Uncommon 드문 겁니다 드문 흔한거죠 Not uncommon Common이네 한마디로 Common이 뜻이 Not uncommon이니까 흔한거죠 흔한 비록 드문건 아니야 드문건 아니야 즉 흔한거야 보통인거야 여자들이 스포츠를 하고 남자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 비록 흔한 것이지만 비록 흔한 것이지만 드문게 아니니까 흔한 일이지만 사회는 스틸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Some Some 약간의 Pretty 꽤란 뜻입니다 예쁘던 뜻이 아니야 명확한 Definition 정의 를 가지고 있다 Of Of 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How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해야 하는지 Handle 처리하는 거야 다루는 거야 상황들을 처리하고 다루는 건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What Responsibility 어떠한 무슨 책임 을 그들이 져야 하는지 그죠 Take care of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책임이니까 떠맡는 거겠죠 어떤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지 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얼드워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가 나왔죠 종속 접속사가 나오죠 주어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주어동사가 나오겠죠 이 주어동사가 있는 게 주절입니다 보통 이 주절이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ociety부터가 여기서부터까지 이게 이제 결국은 핵심 내용이다 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79번 보겠습니다 자 조셉이란 사람 있습니다 조셉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익스프레셋 했다 The view 라는 것 That 더 익스 The essence of capitalism 주어죠 주어죠 주어입니다 이즈가 동사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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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하이프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즉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부연 설명합니다 즉 앞에 나오는 이 대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 동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죠. 원래 destroying the old and less efficient product or service 목적어죠. destroy의 목적어고요. and replacing 동사였죠. v2로 봐야겠네. v1. destroying it 목적어죠. with new more efficient ones 아 이거 동격으로 보면 안되겠다. 이렇게 동격으로 보지 말고 그냥 with new and more efficient ones 이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병력 구조 한번 갈까요? 여기 destroying의 병력 구조는 replacing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을 보면 이 사람은 견해를 표명했다 나타냈다는 얘기죠. 어떤 견해를 나타냈냐면 that 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문제의 틀은 그겁니다. 이 사람이 dead 이라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essence of ~~ 이것은 어떤 처리 과정이다. 자 자본주의의 본질은 처리 과정인데 그 처리 과정은 바로 이런 거다. 뭐냐면 파괴한다. 옛날 것. 오래된 건 파괴하고 그리고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주기, 사이오서클, 주난, 주기, 순환이니까 계속한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다. 잠깐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it 되겠습니다. it. it 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the old and less efficient product or service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ones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ones라고 하는 것은 여기 ones는 product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service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한번 봅시다. 조셉 이런 사람은 말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했냐?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네. 영향력 있는 economist, ist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conomy가 경제학에서 경제학자. 이 사람이 express, 표명하다. 한마디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view, 견해를 관점을 나타냈는데 뭐라는 관점을 나타냈냐? that 이라고 하는 견해나 관점을 나타냈다 라는 겁니다. 자 에센스죠. 본질입니다. 본질. 정수. 본질. 그죠? capitalism. 자본주의. 자본주의죠. ism 나오면 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process, 어떤 처리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처리 과정이냐면 이런 처리 과정입니다. 창의적인 destruction, 파괴. 창의적 파괴의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perpetual. 영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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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속적인 이라는 것은 계속 영구적으로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순환. 계속 도는 건데 파괴하는 것의 영속적 순환. 계속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replacing. 교체하는 겁니다. 자 오래되고 더. 덜 효율적인. 제품과 재화. 재화와 서비스를 파괴하고 새롭고 능률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efficient 능률적인 거죠. 능률적인. 효율적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자 280번 보겠습니다. everyone. 단수 취급한다. every 나오면 단수. everyone. has. 스트레스. 목적어. in their lives. sometimes. emotional reaction. emotional reactions to perceived and actual challenges. demands, threats, or changes are. 가르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봉사가 되겠습니다. helpful. 보호입니다. and give you. give you the rush of adrenaline. you need to. 가르칩니다. 자 여기 v1 and give v2. 이건 주어입니다. emotional reactions. give you. 관전목적어. The rush of adrenaline. 직접 목적어.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각된 거죠. which. you need to. 목적. need to가 아닙니다. you need to. the rush of adrenaline. to. 목적이 뜻이죠. you need to. 어? 아니다. you need to. get the rush of adrenaline. somewhere. on time. or motivate you to get things done. 네. 알겠습니다. 오아가 있는데. 음. 그럼 여기까지 가르치고 보겠습니다. you need to. you need to get. motivate. 이거 원래 동사인데. motivate. 동사. you. 목적어. 아. 목적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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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otivate가 누구랑 경골되면 좀 애매하네. if. reactions are helpful. and reactions give you. 이거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를 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르치고. 요. 요거를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v3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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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볼까? 이게 좀. 해석이 좀 애매하네. 어쨌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가끔씩 정서적 자극. 정서적 반응. 음. 이라는 것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에게 이걸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너 동기부여를 한다. 당신이 투부정사하도록. 투부정사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게 좋겠네. 그러면. 자. emotional reactions 가 주어고요. v1, v2, v3. 잠깐 체크할게요. 자. emotional reactions are helpful. give you. 그 다음에 motivate you.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삶에서. 스트레스 당연히 있겠지. 가끔씩 말이야. 정서적인 리액션 되겠습니다. 어떤 반응 같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응. to. 뭐에 대한 반응이죠? 누구에 대한,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냐면. 어. 도전. 잠깐 좀 체크해야겠네. 지금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게 challenge, demands, threats, or changes가. 이게 결국은 스트레스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자. challenge, 도전 같은 거. 요구하는 거. 위협 같은 거. 변화 같은 거죠. 어떤 거? perceived. 이렇게 인식된 거죠. 인지가 되는 거죠. 실제적인. 인지되었거나 실제적인 도전 같은 거. 요구. 위협과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게 스트레스죠.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게. 그리고 그러한 반응은 너에게 아드레날린의 러쉬. 분출 같은 것들을 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아드레날린이 부출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죠. 그렇죠? 급증. 분출.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오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하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거야.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딘가에서. 그렇죠? 어딘가에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각에. 정각에. 딱 시간에 맞춰. 제 시간에 뭐 그런 얘기죠? 네. Get somewhere. 그렇죠? 전진하는 거야. 어디에 가도 가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야겠네. 여기. 아드레날린이 여기로 가겠네. 체크 좀 할게요. The brush of adrenaline. 여기. 네가 이게 아드레날린이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시간에 맞춰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의 뜻이죠. 톤은. 누군가가 이제 demand. 요구했으면은. 그걸 정각에 맞춰야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야? 아드레날린이라는 얘기야. 이게 있어야지만이. 제가 빨리 빨리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Motivate. 동기부여하는 거죠. 동기부여하다. 당신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잠깐 미안하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에 get이 있죠. get. get. 어. 그 다음에. 이 motivate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get에 연결되는 겁니다. get.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to motivate입니다. 이 to를 목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에 일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가 어떤. get things done. 일을. get done. 하게 만드는 거죠. 종료한. 이게. 일을 완수시키는 거죠. 완수하게. 동기부여할 때 필요한. 아드레날린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 get things done. get things done. get things done은. 일을. 처리. 또는. 완료. 하다. 이런 겁니다. 개는 사역의 뜻이야. 그래서 딱. 일이라는 것이 done. 끝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여기에서. emotional reaction에 해당되는. 동사는. 두 개입니다. 아그랑. help. give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관계사절이 있는데. 예. 관계사절에서. 부정사가 지금 있죠. 목적의 부정사가 지금. to get 과. to motivate 로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281번 보겠습니다. when you. attention. when you. when you. attention. 주어저이 되겠습니다. is. not. on. the present moment. but. on. 자. on. 병렬구조죠. 자. not. a. but. b. 구조네요. a가 아니고. b. a 아니고. b. 자. 왼절은 여기까지입니다. 왼절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뭐. 이거. 이거. 할 때. you. will tend. to. compare. 자. 원래 부정사였죠. compare. 자. even good experiences. 이게 목적어네. compare a with b죠. a 랑 b 를 비교하는 겁니다. others. or. you will. wonder about. 뭐. 끊어주겠습니다. or. you will. will. wonder. about. 동사죠. future. experience. 이 목적어네요. instead of. enjoying. present one. instead of. enjoying. present one.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열 구조. 잠깐 볼까요. will tend. you will tend. you will tend. you will tend. or. you will. wonder. you will wonder. about. 뭐. and. you. regret. 으로 보면 좋겠네. regret. past experiences. 저거. 그러시고. because. they. are. already. over. 보러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예. 예. 등이 접속사가 너무 많네. 예. 너무 많아요. 등이 접속사가. 한번 봅시다. 자. 당신의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이. 자. 비동사지의 전치사는 있다라 뜻이죠. 있다. present. 현재. 현재. 의. moment. 순간. 현재 순간에 있는 게 아니고.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 그죠. 네. 다른 어떤 것에. 있을 때. 있게 된다면. 있게 된다면. 어. 너는.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compare. tend to. 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음. 심. 심지어. 좋은. 경험. 이라는 것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경험도. 다른 거랑 비교해. 또는. 또는. 너는. wonder about. wonder about. 뭐뭐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야. 궁금해. 미래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해. 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하는 대신에. 즐기는 대신에. 현재의. 이. 원은 경험이 되겠죠. 현재의 경험을.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럼 여기서. 병렬 구조인데요. 얘도. will. you will. regret. you will. regret. 너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뭐.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자. 그럼 잠깐. 체크할게요. 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when. 이하의. 저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가 이거 이거 할 때. 니가 이거 이거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냐면. you will tend to. or. you will. wonder about.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절이 여기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번 갑니다. 282. 가겠습니다. 282. 자. overly positive assumptions. 자. overly positive assumptions. 가 주어네요. can lead to. 농사죠. disasterous. miscalculations.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make us less. make us less. 사역 동사네. us. 목적어죠. 아. 사역 동사 아니구나. us. less likely. 이 부어네. 오 형식의. 그냥. less likely. to get healthy checkups. 되겠습니다. get 또 원래 동사했죠. healthy checkups. or. wear. uh. cycle helmet. and. more likely. to commit. more likel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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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us less likely. to get. and. make us less.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이 get 과 같은 병력. 요 get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where 는. more likely. and. more likely. commit. commit. 예. all of our money. 목적어죠. too bad. investment. 병렬구조가 또 있는데요. 어떻게 병렬구조냐면은. likely. likely. likely와. your likely. 이게 병렬구조입니다. 이렇게 또 병렬구조입니다. 이렇게 또 병렬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but. but. 여기서 끊어줘야겠네. 이렇게. overly 뭐 뭐 뭐 뭐. overly 한 것은 이러하다. 그러나. overly 한 것은 이렇다. 그러나. 그러나. 네. mild optimism. 주어가 되겠죠. protect. 동사죠. inspires. 동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어죠. us. us. it. 주어구요. keeps. 동사구요. us.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포는. forward rather than backward. 병렬구조죠. 여기. forward. forward. backward. 가 병렬구조죠. 그죠. 부사 병렬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사 병렬구조. 자 보겠습니다. 자. overly는 부사에요. 과도하게. 하게 이루어져. 과도하게. 낙관적인. 긍정적인. 가정. assumption. 가정.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lead. 어디어디로 이끄냐. 이거이거로 이끈다. 자. 형편없는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또는 재앙의. 뭐 이런 뜻이죠. 원래 뜻은. mis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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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calculation이 계산인데. mis니까. 잘못된 계산. 잘못된 계산으로. 이끌 수도 있다. can.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이끌 수도 있습니다. 자. 부연설명합니다. make us. 우리로 하여금. 덜 머무하게 한다는 얘기죠. check up. check up. check up 이라는 것이. 뭐냐. 건강검진입니다. 헬스 체크업도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을. get. 받는 거죠. 덜 받게 하거나. 사이클. 사이클 헬멧. 오토바이 헬멧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토바이 헬멧을. 덜 쓰게 하거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아. 오토바이.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헬멧을 덜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음. 자. 여기. 음. less. 덜. 이런 뜻이. 덜 머무하게 할 것 같다. 건강검진을 덜 받게 할 것 같고. 자전거 헬멧 덜 쓰게 할 것 같애. 그리고. 더 머무하게 한다. 그죠. commit all our money. 등등등등등등. 내겠습니다. 그죠. 이 commit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거예요. 우리 돈을 쓰는 거야. 그죠. 돈을 쓰는 겁니다. to. 어디에 쓰냐면. 잘못된 investment. 투자에다가 돈을 쓰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mild. 적당하던 뜻입니다. 적당한. 적당한. optimism. 낙관주의죠. 야. 적당한 낙관주의는 말이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리고. 영감을 주는 거야. 우리에게. 이런 얘기죠. 그죠. 자. protect. 보호하는 거야. inspire. 여기서는. 격려하다. 아이고. 격려하다지. 구현설모한다. 즉. 그것은. 자.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당한. 낙관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moving. 나아가게 한다. 뭐하기보다는. 뒤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keep. 자.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ing. 그죠. 목적어가. 계속. ing. 하게 하는 거죠. 이런 뜻이죠. rather than 나왔습니다. a rather than b죠. a rather than b 라고 하면요. b 안하고 a 한다는 뜻입니다. a 안하고 b 한다는 뜻입니다. b 안하고 a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summary. keeping optimism. 자. 낙관주의를 keep.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즉. 낙관주의를 견제한다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냐냐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어. keeping. 아. 이거. keep. 목적어. 형용사구조인데. 음. 목적어를. 음. 형용사.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죠. keep. 목적어. 어. 형용사. 예. 목적어를. 음. 형용사. 음. 상태로. 음.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태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적당한. moderate. 적당한. 그죠. 적당한. 이게 답이네. 적당한. 낙관. 낙관주의를 적당하게 유지시킨다는 것이. 이러이러한다. 자. keeping 자체가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 create가 동사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